네 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리스트의 메달라빈입니다. 자 오늘 3월 15일입니다. 오늘 키로수로 따지면 네 오늘 드디어 제가 900키로 900키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0키로가 남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흐립니다. 어제 또 점식때쯤부터 비가 좀 왔었는데요. 오늘 지금도 날씨는 흐리지만 비가 내지는 않습니다. 뭐 달리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리구요. 또 최선을 다하는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뛰기 6킬로미터 키로 매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30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2.1킬로미터 평균속도 12킬로미터입니다. 절반 왔구요. 절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점심을 가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